네 요즘 인기가 있는 받침대 줌 받침대 예전에는 2절, 3절, 4절, 5절 이렇게 스텐으로 두껍고 굵고 무겁게 나왔는데 요즘은 단절에서 2절, 3절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줌 받침대 제우스 레즈에서 나온 받침대가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여기 보면 초광도 2절 줌 받침대 타사에서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3절도 나왔거든요 초광골드 3절 줌 받침대 외경이 크기가 다르네요 18.2mm와 15.6mm 가격은 소비자가가 38,000원 되네요 약간의 굵기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사용감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 해서 또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단절 받침대에서 줌으로 돼서 2절, 3절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선택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38,000원, 26,000원 2절은 3절은 38,000원 현금과 우대해 드려요 전화로 상담하거나 그러면 또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제우스 레즈에서 나온 줌 받침대 굉장히 인기가 많네요 네, 알겠습니다.